이 노래는요. 청기를 타고 나거든요. 청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체역 박사거든요. 인터넷에 아이오스 52개국 대체역 박사 이성대 첨부수예요. 천국의 산간벽지 어디 안간대 없으세요. 치료하는데. 성남시 교회 절에 다가서 노인들 치료해 주세요. 내가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강국은 청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청기가 모입니다. 양쪽 콩팥이 청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당원한 겁니다. 노래 가수 하시면 좋겠어요. 어디 오세요. 내가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순서에 지금 30분 등장시켰습니다. 우리 집목 우리 총장님께서 30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노래하시는 건요.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방송국 한국 가입방송국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한 페이지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노래하면요. 5만원씩 줘도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편집에서. 명한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한 10분 더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조완홍 가수님. 다음께 찰찰찰. 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다음께 찰찰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잘하세요. 방송이 다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의 두세이 조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최선을 당해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이 같이 조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잊어라 하나의 사람이라 가면 돌아섰어 응지만 눈두를 고르냐 빛은 매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이끌꺼야 그리심을 품어 놓고 바람에 차차차 슬픔을 품어 놓고 바람에 차차차 슬픔을 품어 놓고 바람에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 자이 자 거기 많이 이전을 더 이상 아니가 아 아 그 여긴 동그랗게 아 아 여러분 정답이 크랍합니다 이전까지인가요 사장님 2절까지 2절 오케이 다같이 버큰 박수 원해 주시고 합니다 어차피 돈과 사과 사과 일한건면 자신은 생각만 울렁커버려 내일은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과 긴 심을 틈이 묵고 닭게 찬찬찬 긴 심을 묵고 닭게 찬찬찬 박수 나오세요 춤추세요 나오세요 찬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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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자 언어로 말은 동의하루 풀이자 응 언어로 풀지마 꽃 그냥 그렇게 뜬찬찬 찬찬찬 찬찬찬 오늘의 일본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경에 우리 마지막까지 수요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